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 채불이나 갑질 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충남교육청이 웹드라마 형식으로 청소년 노동 교육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충남교육청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 그리고 웹드라마 제작에 직접 참여한 청소고등학교 3학년 장지원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된 배경과 의미가 궁금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 도중에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노동법을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된 것이고요. 19년도에는 두 편의 웹드라마가 제작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체불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제작이 되었고 올해는 세상은 넓고 알바는 많다. 그리고 알바도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두 편을 제작해서 지금까지 총 네 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웹드라마가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USB에 담아서 다 학교에 배포를 했고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도 탑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장지원 학생은 학생으로서 좀 많이 바쁘실 텐데 웹드라마 제작 참여하게 된 계기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 연극부 선생님이시면서 실제로 교사 연극단이신 국어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작년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 웹드라마를 보여주셨거든요. 올해 또 제작을 한다고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시길래 번쩍 손을 들어서 지원을 했고 덜컥 합격해서 인생 첫 웹드라마의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나요? 원래? 연기 쪽이요. 연기 쪽에는 관심은 없었는데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참여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디션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을 텐데 주변 친구들도 좀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네. 확실히 고등학교로 올라오니까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부모님께 부담을 덜 드리고자 그리고 또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이제 점점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다들 이제 알바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이렇게 좀 청소년 노동시장이 커지는 만큼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우리 사례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9년도에 우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고등학생은 19.1% 중학생은 4.5%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는 사실은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는 4.5%나 되는 아이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들은 특별히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원학생 그러면 이렇게 좀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를 좀 많이 접하는지도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당해보진 않았지만 친구들,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웹드라마처럼 악덕 사장님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친구의 경험은 알바가 끝날 때, 그러니까 마감을 할 때 사장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시급에서 천 원씩 깎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열심히 피, 땀 흘려서 하루 반나절을 일했는데 마감할 때 작은 실수나 쓰레기 이런 걸로 시급에서 천 원씩 깎으니까 친구가 매우 속상해했고요. 그리고 사장님 때문에 힘들어서 일을 그만,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을 하고 나서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하루에 10번 넘게씩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 청소년들이 직접 겪었던 피해가 웹드라마 주제가 됐을 텐데 어떤 사례들을 다뤘나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임금 체불이었고요. 3위가 근로시간 연장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지원희 학생이 얘기한 시급을 깎는 사업주 얘기 그것이 대표적인 임금 체불 사례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작한 웹드라마 두 편의 주제가 이런 인권 침해 사례 1, 2위인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거에 관련된 거였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시장이 넓어졌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영역이 그래서 배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배달 아르바이트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 감정 노동자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3편은 세상은 넓고 알바는 많다 4편은 알바도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원 학생 이렇게 웹드라마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촬영을 하면서 이건 연기인 줄도 알면서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제가 이번 웹드라마에서 갑질을 당하는 알바생 역할을 맡았는데요. 실제로 사장님 역할을 맡으신 선생님께서 연기를 하실 때 너무 실감나게 윽박 지르시고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표정 연기도 너무 잘하시니까 실제로 갑질을 당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촬영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알바를 하면서 갑질을 당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촬영할 때 갑질하는 손님 역할을 맡으신 선생님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고 이상한 눈빛과 행동 이런 제스처들이 많았었어요. 술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진짜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신체적인 접촉이 따로 없어도 눈빛이나 행동만으로도 이렇게 갑질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촬영 장면인 것 같고 근데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저를 그때 딱 마침 구하러 와주신 그 장면이기도 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과장님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대본 제작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웹드라마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카메오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농담으로 나도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오습받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좀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아두는 건데 실제로 피해 사례를 확인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예.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사례를 우리가 접하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사례에 대한 지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전문 상담사를 상시 배치해서 SNS나 전화 유선 상담 그리고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고문노무사 8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기초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강화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 학생 그럼 이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런 교육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고 웹드라마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본다면 중간중간에 팁들이 나와요. 깨알 팁들이. 근데 그 깨알 팁들이 알바생들에게는 꿀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번 웹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이런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이 웹드라마를 보면서 저처럼 알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처음에는 연기를 했다고 조금 놀리더니 나중에는 꿀팁도 얻어갔고 얻어갔다고 연기도 잘 받고 꿀팁도 얻어갔다면서 칭찬을 조금 해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도 좀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텐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사회로 자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무엇보다도 시급이 많은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은 조금 경험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학교 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구했으면 좋겠고 아르바이트의 시작은 결국에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웹드라마 1편에 지금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편 보고서 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때 갑작스럽게 아르바이트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의 수첩이나 휴대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한 시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업무 내용은 무엇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두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안전한 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안전장치나 근로시간, 준수, 임금, 체불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안내하고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한 것이 바로 웹드라마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고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시작은 했으나 우리가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러한 노동인권 침해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권리구제 절차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홍보 포스터도 많고 L자 클리어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에 그런 모든 절차를 담아서 학교에 안내해 줬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우리 전문 상담사도 있지만 고문 노무사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면 무료로 전부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소중한 권리를 찾아 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학생 그러면 이렇게 웹드라마에 직접 참여한 학생으로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이런 점은 주의해라 이런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고 난 후에 알바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참지 말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꼭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 알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헬멧을 안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꼭 헬멧도 착용하고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학생 전학년으로 확대해서 찾아가는 인권교실을 할 것이고 고등학교는 물론 전학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 노동인권교육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도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각각의 밀착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지금까지 4편의 웹드라마가 제작이 되었는데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성을 가지고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대처해서 웹드라마를 계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어떤 주제로 할 예정이 있을까요? 내년의 주제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현 상황처럼 비대면이 조금은 더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바는 아마도 계속 조금 더 늘어날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 우리도 주제를 잡아서 만들어야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밀착형, 현장 밀착형 그러한 드라마가 되도록 자료도 더 수집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드라마가 제작이 되도록 주제도 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원 학생은 좀 내년에 어떤 주제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너무 악덕 사장님만 얘기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선생님께서 착한 사장님 역할을 맡으셔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 사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해보진 않았지만 만나봤던 사장님들 중에서는 제일 잘해주시고 특히 밥을 주실 때 고기를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고기를 줘. 그래서 정말 저는 최고의 사장님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이 웹드라마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많았던 만큼 제 주변에 있는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악덕 사장님이나 갑질하는 손님들이 줄어들어서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힘든 학생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청소년은 대한민국을 짊어질 미래의 노동자들입니다. 학업을 하면서 노동 현장에 첫 발을 딛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보람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해서 중요한 인식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이러한 사회 환경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충남교육청이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그리고 보호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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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남교육청의 웹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배워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